가방만 먹고 있어봐 가방을 먹으면 바로 표적이 되는데 금방 기다려 내가 2차 파워 갈게 가방 앞으로 와봐 가방 앞이요? 가방 앞에 혈이 안보여 아... 그렇게 안되네 すみ able aru gg 주 Phen 지원이 주 indic Alex 손 방치 와 뭐야 터널안에 들어가서 따돌려 써도 있지 않나? 잘생각한데 그냥 터널로만 가뜩해 터널로만 가뜩해